또 올해 마음이 들썩들썩해서 변화 주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게 또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아까 안 하기를 잘했다. 아, 잠시 멈추기를 잘했다. 안녕하세요. 대구점집 천공사 혜원입니다. 개면요 상반기에 46세가 되신 말지 분들. 46세. 이 분들 개면요 상반기에 어떤 변화를 주셨을까요? 아, 일단은 작년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분들이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이동이나 변동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것들을 변화를 주고 갖고 있던 분들은 또 올해 마음이 들썩들썩해서 변화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갖고 가세요. 올해는 잘못하면 관제나 관제 구설이 많이 따를 수가 있어요. 운이 막혀서 들어가는 해입니다. 이 46세 분들은 내년에는 쉽게 말하면 내가 숨만 쉬고 밥만 먹고 까딱까딱 살아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야 되는 해에 해당돼요. 이거 답답하네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쉽게 풀리지 않고 안 된단 말이에요 잘. 그래서 크게 뭔가를 벌린다든가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것을 갖고 가되 내년에는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보증을 쓴다든지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건물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운전하실 때 성질이 불같은 성질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차분할 땐 되게 차분하지만 그런 거 또 건강에 가슴에 화, 우울증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다 보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건강적으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그냥 있는 대로 요즘 같은 경기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요즘 같은 경기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신다면 큰 탈 없이 부탈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말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어떤 재물이라든가 이런 그래도 부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재물이나 복이죠 그것도 하늘의 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갖고 태어난 분들이 많으신데 단지 안 좋을 시점에서는 조금 피해가라는 거 한숨을 돌리고 가는 해? 그러다 보면 꼬일 일이 안 꼬이고 풀려져 간다는 거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말띠분들은 그러다 보면 또 하는 것들도 풀려져 갈 것이고 사람이 한 템포를 쉬었다 가고 한 템포를 늦춰서 가다 보면 다 머리가 영특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생각이 안 났지만 한 템포를 쉼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게 또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안 하기를 잘했다. 잠시 멈추길 잘했다. 햇볕을 잠시 피하길 잘했다. 이러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